자, 그러면 특별 연설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기자들과의 일문, 일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모든 기자들이 참석했던 건 아닙니다. 아마도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끼리 의논을 해서 현재 또 코로나19 방역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각각 기자가 대표성을 띈 기자들이 한 20명 정도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유롭게 손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먼저 최근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야권이 자격이 없다,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마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을 것 같은데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밝혔을까요? 이분의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국토부 같으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공사를 개혁하는 것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입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 다시 재건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과기 분야의 인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 보다 많이 과기계 쪽에 진출해야겠다.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그 롤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입니다. 자, 이현근 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한다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서둘러, 선제적으로 지명을 철회한다든가 하는 일은 그전부터 없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 왔고요. 오늘 대통령의 얘기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 생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그러나 덧붙이는 설명에서 왜 이 3명, 문제가 됐던 3명을 발탁했는지를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거명을 해가면서 발탁한 이유를 설명을 했고 거기다가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런 후보자들의 능력이나 이 능력이 해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언급 없이 자꾸 흠결만 추궁하는 무한주기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이런 데 대한 불만까지 제기한 걸 보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떤 일부 낙마설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한 좀 반발감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야권에서 지명을 처리하거나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후보자가 누군지 아마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거 한번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파트 다운 계약,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박준영 후보자, 잘 아시죠? 배우자가 도자기 밀수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는 의혹.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세종시 아파트 관사를 이용해서 재테크를 했다. 강남아쿠는 위장 전입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자의 대답을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는데 명시적으로 현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최고의 인재를 골랐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도저히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시간이고 국회의 생각을 존중하겠다 뭐 이런 말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할 수는 없었죠. 다만 본인이 이렇게 추천할 때는 이런 정도의 장점 때문에 추천했다라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또 야당에서 하는 말씀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들을 이제 국회가 또 여당이 잘 여러 가지 수집을 하고 해서 또 건의도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할 텐데 본인이 업무적인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기대 때문에 추천한 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나가서 도덕성 검증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죠. 저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추천했던 사람으로서 좀 그런 안타까움을 당연히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판단은 결과적으로 오늘 이후에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을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 오늘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보다는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그러한 그 원론적인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작심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저런 생각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 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세력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야당은 그렇다고 한다면 도덕성 검증하지 말라는 얘기냐 도덕성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이 그걸 대단히 중시하는데 늘 여당과 야당일 때의 이야기가 다른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물론 대통령 말씀대로 검증은 청와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1차하고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함께 연속 선성이 하는 것인데 그걸 다 보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얘기 중에 중요한 부분은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청와대의 검증이 실패했다고 하니 지금 언론과 야당이 검증해 주시는 중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언론과 그다음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끝나고 나서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청와대가 검증을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나중에라도? 글쎄 이제 그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는 걸 보면 알겠죠. 그런 얘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변인 할 때 대통령께서 수차례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요. 어떻습니까? 이상일 전 의원은 지금 이 장관 후보자 3명.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 여당이 민주당이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오늘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 아직까지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오늘까지 인사청문 절차가 있으니 기다려보고 국회 상황을 좀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당에서 건의가 온다면 본인은 이런 이유로서 불가피하게 이런 분들을 선택을 했지만 여당에서 어떤 건의가 온다면 그거를 수용할 생각도 있겠다는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겠다는 말 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청와대 검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청와대 검증은 정부 자료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검증의 기능이나 인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거는 상당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현 정부 인사 실패와 관련해서 초기에 청와대가 검증 기준을 굉장히 높였잖아요. 특히 논문 표절 같은 경우는 강력히 검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언론보다도 검증을 또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된다. 검증을 소홀히 했다. 왜? 코드 인사를 했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역할에 맞는 훌륭한 분들을 꼽았다면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이분은 왜 3개월 만에 물러나게 해야 했습니까? 조국 전 장관 임명 한 달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가 인재를 널리 구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캠코더 인사로 지칭이 되는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들, 코드에 맞는 분들, 민주당 출신들 이런 분들을 국한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 실패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 인사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시고 변명하는 저런 태도는 저는 그다지 국민들께 감동을 못 준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수현 위원장과 이상일 전 의원의 생각이 참 달라도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날인데 말이죠. 요즘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강성 친문 당원들의 문자 폭탄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후보자들에게도 계속 저도 그 질문을 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도 이 문자 폭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4년 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자 폭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념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다른 후보 측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 다음에 유감이다 이렇게 뜻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자 폭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밝혔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이 어떻게 생각하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대세이거나 대표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문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문자를 정치의 영역이든 또는 비정치의 영역이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자 폭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겁니까, 이영근 의원? 즉 문자 폭탄 자체, 문자를 보내는 것은 SNS 시대에 너무나 다양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문자를 보낼 때는 예의와 배려를 잊지 말아달라. –사실은 이 문제도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다라고 결론을 내기가 참 애매한 답변입니다. –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어느 쪽에 무게가 있는지 똑같이 무게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 무게를 저울질할 만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SNS 시대에 문자를 통한 의사 전달이라는 건 당연한 건데 정치인들이 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반면 전달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분들은 좀 더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식이니까 제가 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런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평가를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조응천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주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나와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송영길 대표 새 민주당 지도부가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 박수현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양쪽에 대해서 문자 보낼 수 있고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 정치한 사람은 감수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문자 보낸 사람도 예의와 배려를 지켜달라. 문자를 두 가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저도 문자 폭탄을 세 번이나 받아봤지만 한 제 경우에는 한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숫자는 거의 욕설로 일관돼 있고요.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배려, 예의 이런 걸 갖춰가면서 서로 찬반 의견을 주는 문자 폭탄이어요. 그런데 이제 한 3분의 1의 욕설 이런 걸 받으면 막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쁘고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죠. 처음에 대통령이 양념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어떤 한 3분의 2 정도의 그런 순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문자들에 대한 걸 강조한 부분이고 오늘은 거기서 나가서 저는 예의와 배려와 공감과 설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정확하게 나머지 어떤 보내서는 안 되는 도를 넘은 문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일 전 의원은 문자 폭탄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 달라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문자 폭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조웅천 의원이 지적한 소위 말해서 도가 지나친 욕설이 잔뜩 당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견을 대진하는 거 다 수용할 수 있죠. 그런데 소위 문자 폭탄으로 지칭되는 말은 조웅천 의원이 지적한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2017년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경선할 때 그때는 그런 것도 다 참아라, 양면과 같은 거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더 극성을 부린 거죠. 그래서 당내에 많은 소위 말해서 비난 여론도 생기고 당의 이미지가 좀 훼손이 되고 특히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대통령께도 부담이 되니까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이 좀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이 말씀은 맞다. 그런데 너무 만시지탄이다, 진지 지적을 하셨어야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문자 폭탄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과연 새로운 민주당의 대표로서 당이 앞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했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조치를 취하게 될지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